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 3일째 산행을 왔습니다. 고산지대 850m 제를 넘어오니까 구름이, 안개가 산에 막 걸려있습니다. 드디어 오늘도 3일째 산행인데 오늘 산행하면 이번주 산행은 얼추 끝날 것 같습니다. 저일부터 또 장마가 온다니까 그래서 황구가 빡세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빡센거 아니죠? 황구 스타일, 황구 체력 같으면 한 4일쯤 해야 이제 피곤하다 느낌이 들고 5일쯤 하면 눈에 실필줄 같은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3일정도는 까딱없습니다. 자 이틀동안 강쪽의 협곡으로 갔으니까 이제 고산지대가 안왔습니다. 밤에 소나기가 좀 왔는데 비가 많이 온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뭐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오늘 고산지대가 갑자기 생각나니까 또 강쪽에 한 두업은 갔으니까 고산지대에 마음 편하게 한번 산행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850m 제를 넘어오니까 차에서 온주가 15도를 가리킵니다. 창문 열어버리면 창문 열면 진짜 겨울바람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나게 살살합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매일 더운 건 아니거든요.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니까 여러분들도 야외 나가시거나 아니면 캠핑을 가신다거나 어디 비박을 가신다거나 할 때는 항상 여벌에 옷 좀 두꺼운 옷은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밤새 터뜨릴 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안개가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하네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3일 연속 이번주에 세번째 사냥을 왔습니다. 황구가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좀 이상하죠 복장이. 긴 티를 아침에 나올 때 분명히 챙겼는데 차에 안씹고 집에서 안가서 온 모양입니다. 자 밤발 입고 산행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황구차에 비상용 군복 자리 위로 선물받은 게 한벌 있으니까 군복 그 위에 거를 입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산행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날씨가 지금 살살하니까 뭐 딱딱 맞지 싶습니다. 그런데 목이 좀 파져 있으니까 그것이 좀 문제인데 그래도 뭐 수원을 목에 감고 가면 되니까 오늘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갈 산이 한 700m 고산지로 가려고 했는데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차 서 있는 이쪽 자리에 절벽들이 갑자기 땡기는 게 있어가지고 황구가 사냥지를 갑자기 급격히 변경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땡기는 곳이 과연 도라지인지 꽝인지는 가보면 알겠죠. 자 이제 몸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 물은 1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밭 3개입니다. 산의 방향은 지금 동남쪽과 정남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한 3,400m 정도 된 산인데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황구가 생각지 않은 곳인데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변경했으니까 오늘도 한번 가봅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산을 진입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면이 지면이 굉장히 많이 재졌습니다. 생각보다 산이 들어오니까 소나기가 제법 왔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미끄럽겠네요 보니까 절벽을 지날때하고 절벽 난간했을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갑니다. 계속 갑니다! 자 올라오나 보니까 여기 큰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 아래 이렇게 원추리꽃입니다. 이쁘죠? 그리고 저기 돌통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게 있길래 저거 황구가 아직 서운 것은 아니고 설마하다 싶어서 건드리는데 보니까 저 안에 작은 꼬마 상살벌 집이 있습니다. 황구가 저 안에 집이 있는지 모르고 저거 통이 그냥 넘어져 있길래 통이 설 수 있겠나 싶어서 만지고 있는데 벌집이 있어서 뒤로 지금 잠깐 물러섰습니다. 꼬마 상살벌 이 새끼들 비가 오니까 안 나와있었는데 안그랬으면 벌이 몇팡 쏘일 뻔 했습니다. 통은 진짜 좋거든요. 갖고 가고 싶은데 통을 저 밑으로 일단 굴려놨다가 나중에 들고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걸 벌통으로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가볍고 일단은 벌을 좀 쫓아보내고 통을 취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그 벌통을 저 아래쪽으로 밀어놓고 황구가 주워가려고 그리고 절벽 옆으로 오게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도라지 삭제 3개짜리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을까요? 공간이 없죠. 그리고 이 옆에도 보시죠. 여기 한 개, 이 아래 두 개, 저기 세 개, 저기 삭제 3개짜리. 그 위에 큰 삭제 한 개, 그 위에 또 있거든요. 도라지 씨가 어떻게 이 속으로 입하고 들어갈까요? 황구 보고 심으라고 해도 못 심습니다. 자 여기 장원이 있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저 상층부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 통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체치 자체가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시돌아지죠. 시돌아지. 그래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상태 세게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절벽을 올라오니까 아까 도라지는 그 아래쪽에 초입의 베개만 있고 그 아래 황구가 중간 턱을 건너와서 상층부까지 왔거든요. 상층부하고 중간 턱에는 없네요. 도라지가. 비가 와서 절벽 난간에 설 때 상당히 조심합니다. 저 이끼도 다 살아있고 끄멍끄멍한 게 바위에 붙은 게 다 이끼거든요. 진짜 오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속 다음 장소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 좌측으로 건너가면서 또 절벽이 나오지 싶은데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절벽 상층부로 이동해 가지고 지금 이런 난간에 도라지가 있을까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꼬리진달래들도 진짜 활짝 피었네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좀 늦게 피었습니다. 그걸 좀 일찍 피워야 되는데 좀 늦게 피워놨더만 피면서 막 썩네요. 보니까 진짜 이쁩니다. 이거 보시죠. 애들이 꼬리진달래입니다. 이제 저 건너편 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황구가 저 위로 넘어갈까 이 사이로 넘어갈까 하다가 이게 뭡니까? 불쌉 뒷핀다고 이따가 뒷피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내려갈 길을 찾는다고 찾는다고 보니까 도라지가 지금 뒷편이거든요. 북서쪽 방향인데 뒷편에 있습니다. 이게 사람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겠죠. 상태도 상당히 굵은데 일단은 요거는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지도 못하게 보았습니다. 황구가 자, 한참만에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저 꼬리진달래 저 뿌리하고 막 엉키고 슬켜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캘 수 있는 만큼 캐 봤습니다. 크기는 아주 굵지는 않는데 길기는 되게 길입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유, 참하네요. 중급까지는 될까 말까 그런 도라지인데 길기는 상당히 깁니다. 자, 요거는 가져가는 걸로 하고 또 한 뿔을 얻었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실을 난간에다가 한 20개 정도 심어 놓고 그래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도라지 있던데 그 절벽을 건너가서 그 다음 산으로 골짜기 하나 건너서 다음 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오니까 여기 이제 절벽이 나타나고 그 다음 여기보면 어린 도라지들 지금 잎이 두 개씩 나잖아요. 얘들은 한 2, 3년 된 거 1년은 넘은 겁니다. 한 2년에서 3년 된 거 잎이 석장씩 올라와야만 한 3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얘들은 제가 우선은 황구가 봐서는 1년보다는 2년에서 3년 사이 여기 어린 도라지가 있죠. 이 어린 도라지들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서 장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황구가 이렇게 둘러보이다가 오늘은 도라지를 다 들겨려 보는 거 같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날벽 절영난간에 큰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봤는 그 삭대만 한데 저쪽으로 이동해서 저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지금 황구가 내려와서 그렇지 지금 도라지가 있는 곳이 지금 한 3,3에다 수직직벽 끝난간에 있거든요. 보면 꼭 이런 자리 있습니다. 같은 절벽이라도 가장 배수 잘되고 가장 경사지고 가장 가파른 자리에 이런 자리에요. 도라지가 자리 잡습니다. 여기 수직직벽이 시작되는 자리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삭대는 굵은데 도라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라지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거든요. 겨울 도라지처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하나 얻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시 묻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족번식하고 자원보단하도록 다시 묻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나무 인대 난간에서 도라지가 절벽에서 너무 많이 노출됐으면 죽거든요. 흙도 묻어도 흙이 안 덮혀 있잖아요. 절벽에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흙이 설레내려가 버립니다. 황구가 이쪽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이러면 잘 뛰지도 않고 그래도 좀 더 잘 자랄 겁니다. 왜냐면 뿌리가 어느 정도 세력이 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죽지는 않거든요. 여기서 마침 또 장마에 비도 오니까 수분 공급도 되고 이러니까 잘 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장치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좀 더 내려오니까 제법 규모가 큰 절벽이 나옵니다. 이야 이 건방 어디에 도라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몇 번 타고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요 아래로 좀 내려가 가지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층부에 어린 거는 몇 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미가 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아직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 안에 아까 전체적인 절벽에 영상을 찍었던 그곳에는 그 아래보니까 도라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작은 절벽이 또 하나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 물길이죠. 이런 곳에 도라지가 있으면 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제경 난간에 지금 멀기 때문에 도라지가 한 15m 앞에 도라지 삭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정면에 12시 방향이죠. 자 일단 저쪽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도라지가 맞죠. 이것은 도라지가 아니고 국화종립에서 잔거고 자 여기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도라지도 이제 꽃 피려고 야생도 이제 봉오리를 맺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게 이 새끼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보이는가요? 자 요 아래쪽에 요 아래에도 도라지가 하나 있죠. 도라지 삭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꼬우면서 자라나서 잘 안보입니다. 누워있으니까 큰 건 없네요. 보니까 요게 제일 크니까 요것만 한번 살살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산행한 지가 벌써 한 2시간 정도 됐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 정도 쉬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돌아지는 어리길래 그 새뿌리는 다 거기 놔뒀습니다. 그리고 좀 쉬고 있으니까 저 건너편에 저 오민자밭입니까 오민자밭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위에 작은 절벽이 두 군데가 있는데 방향이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썩 땡기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안 땡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산은 또 올라오니까 다음 갈 장소를 이렇게 보여주네요. 일단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가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상쪽으로 한참 올라오니까 새로운 절벽이 또 나타납니다. 이야 이 정상쪽의 절벽인데 저 아래 소나무가 있는 턱들 그리고 여 아래 턱들 이런 데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있거든요. 진짜 이런 절벽들이 도로가에서 잘 보이지 않고 그 숲속에 가려진 절벽인데 이런 곳에 좋은 도라지가 있을만한 자리인데 한국아 지금 러프타고 한번 내려가 볼까 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위에 어린 도라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방지 날개 같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절벽에서 자라는 음나무입니다. 음나무 이게 초범에 이 음나무 충당은 향이 진짜 좋거든요. 보통 노후지에 있는 거하고 그냥 일반 야산에 있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이것이 절벽에 자라는 음나무입니다. 사실은 아직 안 보이네요. 한국아 상대 같은 게 좀 보일 것 같은 느낌이나 가능성이 있으면 높은 타고 이 아래 턱이 있는데 여기로 좀 내려가 볼까 싶기도 한데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상층부로 올라가는 중에 절벽 사이사이 있는 절벽을 조금씩 찾고 있는데 어린 것들은 조금씩 보였는데 진짜 초대물들은 잘 없네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한 중급 도라지 될까요? 상대가 좀 굵어야 되는데 이런 중급 정도 되는 도라지는 있는데 초대물들은 없습니다. 일단 요거는 한번 살살 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한번 살살 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한번 살살 캐 보도록 할게요. 아직 아까도 한 게 있길래 또 있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하나 있고 그럼 저 옆에 하나 있고 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개체수가 있다는 건데 현재는 덩고리들 진짜 황구가 가슴이 뜨끔할 정도 그런 사이즈는 그런 사이즈는 없네요. 일단 아까 처음에 봤는 것 제일 큰 것 원만 한번 살살 보고 훑어보고 그것도 어리면 먹고 다음 장소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황구가 가는 오는 산에 정상은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해발 한 300m 300m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건너편에 절벽들이 나타납니다. 진짜 저곳에 로프타고 도라지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 싶지만 저까지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일단 이 아래 꼴짝으로 내려가서 저 넘어가 버리면 하산길도 상당히 멀어져 버리고 후 후 후 시간도 지금 엄청 걸릴 겁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11시니까 아직 괜찮은데 황구가 산행시 하는 시간이 거의 지금 다섯 시간 다 돼 가거든요. 야 저 저 가서 저 아래 치고 내려가서 저쪽 절벽 올라가서 도라지 보고 야 저기 지금 절벽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도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난공 그 절벽 중간 중간에 흐 흐 지금 넘어갈까마까 찬참 생각중입니다. 어차피 넘어가도 저 정상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절벽이 지금 좌측으로 다 넘어있는데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일부분만 보고 또 다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면서 내려가면서 다른 절벽이 있으면 조금 더 살펴보는 걸 하고 여기서 일단 멈춰야 되겠습니다. 적극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일이 커집니다. 산행시간이 기본 치아 방구 예상으로는 치아 2-3시간 이상 더 소비되고 하산하는 데도 엄청나게 시간 걸릴 겁니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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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란 것은 무조건 고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차에 브레이크처럼 자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산이죠. 흐흐 흐흐 자 일단 오늘 와서 도라지 중급 한두개 보고 상대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이 뒤에 감춰져 있는 어마무시한 절벽도 봤잖아요. 이런 것만 했으면 됐습니다. 흐흐 아침에는 비가 살짝 왔거든요. 비 올 것 같으면 지금은 하늘 안 보시죠. 이야 가을 하늘처럼 진짜 청명합니다. 원래는 진짜 가을 하늘 보다는 여름 하늘이 더 청명합니다. 왜냐면 이거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 산소가 가장 많은 게 그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여름 하늘이 가장 청명합니다. 원래는 자 오늘은 이정도만 보고 저 건너편은 다음에 산행계획을 새로 짜가지고 새로 오른 걸로 황구가 한번 계산을 잡아 보겠습니다. 멋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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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조금만 쉬다가 이제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은 오니까 진짜 멋있네요. 이야 저 구름하고 저거 한번 보시죠. 진짜 멋있습니다. 산 위에 구름하고 햇빛하고 이런 것이 걸려있다는 것이 또 절벽도 어우러져 있잖아요. 진짜 멋있네요. 절벽 사이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우연히 흙이 좋길래 황구가 눈을 멈칫해서 실로 돌아보고 있는데 여기 굵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받은 삭대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일단 이것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오늘 본 삭대중에서 나온 일단 가장 굵습니다. 삭대 길이가 1m 되고 아래 굵기도 꽤 굵은데 이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황구가 늘었다가 바위 턱이 있고 마사트 흙이 좋길래 이런데도 도라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살피는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거 이게 뭡니까 진달래가 아니고 이거 철죽입니까 이거 뿌리하고 막 엉켜있지 싶은데 일단은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두가 나오고 이 몸통이 나오는데 이야 굵기도 한 중급 이상 되고 도라지 향기도 진동합니다. 이 단단한거 보시죠. 황구가 두 손 눌러도 튕기는 일정도 그만큼 단단하거든요. 최대한 조심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 나왔습니다. 황구가 위에 거 나무 이거 건드리다가 나무 부러져 버린 바람에 이게 특수바람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이씨 신중해 신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하면 이랬습니다. 자 도라지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잘린건 아니고 여기 통벽이 있고 여기 벽이 있으니까 사이에서 자리잡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도 대물까지는 안되고 상대 크기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한 중급 이상의 도라지는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이정도면 참합니다. 양성을 엄청나게 했네요. 여름 도라지가 꽃피고 이러면 무르다는데 안 무르거든요. 절벽 바위 사이에 있는 도라지들은 안 무릅니다. 단단하거든요. 밭에서 제비하는 도라지나 흙에서 그냥 일반 산에 있는 도라지하고 틀립니다. 도라지 향기가 진동하네요. 자 이제 또 오름 앞에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볼통도 황구가 어깨에 짊어지고 한팔에 들고 내려왔습니다. 집에가서 바닥 말라가지고 황구가 또 새롭게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6시간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이제 6시간 산행이 끝났고 시원한 계곡물에 머리라도 좀 감고 헐 철수하겠습니다. 이야 비가 오기는 많이 왔죠? 물놀리는거 안보시죠? 자 황구는 머리 안감고 그래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탄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주에 세번째 산행이자 3일 연속 산행을 황구가 오늘 갔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행지는 원래 고산지대 한 700m 정도 되는 곳을 황구가 가보려고 했는데 가다보니 갑자기 옆길로 새서 다른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가는 장소가 그냥 아무 검색 없이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황구가 그 일대를 산행하면서 한번씩 눈여겨봤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오늘 갑자기 산행지를 그쪽으로 그쪽이 갑자기 땡기길래 낮은 산인데 큰 절벽도 아니고 작은 절벽들이 몇 개씩 몰려있는데 저런 곳에 도라지가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쪽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자 오늘 중급 정도 되는 도라지 길게 나오는 거 한 두 뿌리 정도 가져왔으니까 그것만 해도 뭐 상당하죠 그리고 그 뭐 어린 상태들하고 중급 좀 안되는 이런 상태들은 꽤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름 뭐 진짜 아주 뜨끔하진 않았지만 나름 재밌는 그런 산행이었습니다 낚시로 치면 감성돈 뭐 40 50원 한 50 정도는 안 잡았지만 한 35에서 40 이런 것은 땅을 잡는 이런 낚시 있잖아요 그런 낚시가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산행도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산 정상에서 황구가 한참 망설이다가 돌아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우연히 또 산은 또 뒤로 물러설 줄 알고 돌아서니까 또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그 삭대를 보여주죠 맨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그 삭대는 꽤 컸는데 황구가 저것을 완벽하게 켰으면 단금주 하나 멋진 거 하나 나올 수도 있을 정도 되겠던데 그냥 이래 마음이 급하면 실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충 캐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중급 미상균 사이즈고 일단은 도라지가 약성이 상당히 좋고 엄청나게 또 단단하고 또 도라지 자신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도라지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도라지를 왜 지금 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살삼은 왜 지금 캐고 하수원은 왜 지금 캐고 사람들이 그런 편견입니다 평견 도라지라는 것을 일반 분들은 도라지라는 것을 늦가을에 가면 삭대가 한겨울에도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판입니다 진짜 절벽 수직절벽 중간에 있는 절벽에 도라지 삭대들은 10월달 10월달까지는 황금색으로 있을 겁니다 아마 11월치 이후에 만약에 비바람이 치면 거의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또 초범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굶었다고 해서 오늘 굶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 2, 3일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 해서 또 뭐 계속 한 달 두 달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도라지도 한겨울 한 3달 동안 영양광합성 같은 것을 안 하고 삭대가 없고 뿌리만 땅속에 들어가서 거의 숨이 휘면 상태로 정지 상태로 해서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삭대를 올리잖아요 올려가지고 이제 심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도라지나 삶이나 이런거 보면 한 10월달 쯤 내가 도라지 캐면 10월달이나 11월달 보면 옥주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올릴 삭대를 조금씩 올려놓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 여름이 지나서 가을 전에 도라지가 잎이 지기 전에 가장 세력이 클 때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해놓고 자기가 겨울장 동면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해놓고 초범에 올리면 초범에 한 3개월 동안 아무런 영양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삭대를 올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의 여름에 꽃을 피고 시방까지 다 만들어 놓고 삭대가 떨어지면 삭대가 떨어지기 전에 그 다음 삭대를 올려놓고 그의 농사를 거의 마무리합니다 그 도라지나 삶이나 이런 애들이 보면 그것을 왜냐하면 그의 해야만 한겨울에 한 3개월 동안 아무 영양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올려놓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할 일을 오늘 해놓고 하루에 1년을 쉬는다는 것은 1년을 넘어가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의 삭대를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처음에 삭대를 어느 정도까지 올릴 때까지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강압성을 못하고 삭대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삭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자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뿌리에서 올렸던 그 힘을 이제는 원상복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서도 임양구를 빨아때미고 잎을 통해서 광압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의 도라지는 야생의 도라지들은 절벽 중통에서 수십 년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하죠 황구가 도라지를 캐 보면 오늘도 황구가 있고 손을 누르면서 보여줬잖아요 이 도라지가 겨울 도라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진짜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삭대를 올렸다고 해서 무르거나 약성이 빠지지는 않는다 밭에 도라지들은 황구가 보니까 슈퍼 도라지 같은 거 엄청나게 큰 것도 지금 캐 보니까 거의 물렁물렁한데 걔들은 보니까 이런게 종의 차이인지 종자의 차이인지 아니면 도라지의 경험의 차이인지 아니면 환경의 차이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는 도라지 중에서 간혹 보면 영양 공급을 잘 못해 가지고 뿌리가 좀 물렁물렁한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시 묻어놨다가 겨울에 캐면 가을이나 겨울에 캐면 되겠죠 그 외에 딱 이렇게 해보면 진짜 단단하고 향도 진동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삭대에 지금 올라서 캐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멕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전멸을 멸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라지를 좀 어린 것은 놔두고 큰 것도 있으면 큰 거 한두 분이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갔을 때 어차피 다음에 또 그곳을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그렇게 자원이 좀 보존되는 겁니다 황구가 오늘 뜻하지 않은 곳에 가서 도라지도 두 뿌리 가져오고 또 내려올 때 볼통도 한 1m 좀 안되는 그 볼통도 하나 질 맞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짝 말려가지고 손질해 놨다가 단 몇 년에 놓을지 원래 또 한 번 더 놓을지 모르겠지만 따로 계획 삼아가지고 또 볼통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니까 황구가 또 영상제작에 힘이 되고 황구도 이제 아픈 환자분들한테 도라지 보낼 양은 다 맞춰졌으니까 이제 다음 산에부터는 좀 홀가분하게 진짜 초대물을 놀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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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mu